10번의 공격을 막아내면 인정하겠다. 지금쯤 만신창일텐데. 유신랑은 아직 저한테 안됩니다. 결국 보존 그놈이 풍월주가 되는 모양이네. 미실세주 측의 계략입니다. 아주 죽일 듯이 싸우는데? 그러게 누가 보면 서로 부모라도 죽일 줄 알겠네. 유신랑의 말이 모두 맞습니다. 오히려 저를 버릴 사람이죠. 다 압니다. 다 알아요. 비제 따위 한창한 거야. 네가 여기 살 일은 없는 것 같다. 나와 떠나자. 절 방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? 소리 듣고 짐작했습니다. 네놈은 한참을 더 배워야겠구나. 뭐라 미실이 춘추를? 날 데리러 온 것이 아니더냐. 춘추를 연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옵니까?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? 내가 네놈을 죽이고 말 것이. 춘추공에게 어찌할 것이.